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로 오는 데 뭘 올라가지 마세요 지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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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 커버 온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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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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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산으로 왔습니다 호랑이만 갖고싶어 목 간지러워? 아 그럴 수 있어 아니면 자기 채층을 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목 간지러울 때 있고 왜 막 물을 쏟아지면 뭐하나? 호랑이 어디있지? 밥은 어디있지? 밥은 어디있지? 팔 근육 봐 땅땅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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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안에 진짜 너무 예쁘다 예쁘다 그리고 식당이 지혜는 호랑이만 갖고싶어 소금이 왔다 소금이 왔다 소금이 왔다 소금이 왔다 소금이 왔다 소금이 왔다 컴퓨터 콘서트 그 파슬도 소금이 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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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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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out- etm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